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드디어 제가 기대하도록 부산에 국밥집에 왔습니다 한번 같이 보시죠 이게 부산 국밥인데요 돼지효육을 기반으로 한 국밥입니다 국물 맛이 비췄고요 기본적으로 국밥이 나오면 밥은 나오고 그 다음에 간을 두자락으로 해서 세우죠 그리고 전구지 면은 밥 대신에 넣으라고 주는 거 같아요 여기 배추김치가 진짜 맛있습니다 깍두기가 중요해요 수육도 추가로 시켰는데요 이렇게 국밥에 밥을 넣어서 먹습니다 일단 일반적으로 간을 맞추기 위해서 여기 새우젓을 추가로 더 넣기도 하고요 고추도 더 넣고 원래 다데기도 넣어야 되는데 부산 특이하게도 처음부터 다데기가 약간 들어가 있더라고요 이게 좀 신기한 특징이고 김치를 먹어봤는데 중국산이 아니야 어때? 네 얼큰하고 약간 속이 좀 진정된 느낌 그치 그치 시원하고 나머지 음식을 먹어보겠습니다 저랑 용준은 총부의 명물 회사 케이블카를 들고 가는데요 기분이 어때? 유...털래고 약간 무서울 수 있잖아 화면에 잠이 깨지 않을까 화면에 잠이 깨지 않을까 오우, 쉣! 케이블카를 자동으로 닫히실 거고 노란색 밖으로 나오시면 안됩니다 네 아, 케이블 탔는데 바닥이 틀려있었어요 조금 바닥이 좀 많이 뚫렸네 살짝 걱정이 되는데 가는 건가? 간다. 간다. 오, 빨라, 빨라. 와, 미쳤다. 버릇이 빨라. 아니, 너무 멋있다. 야, 밑에 보지마. 야, 밑에 장난 아니야, 밑에 보니까. 18,000원. 밑에 보니까 장난 아니야. 야, 너무 멋있다. 죽인다, 죽여. 동쪽 풍민공원에서 석동 안남공원까지 야, 조형물이 다 봐. 아, 보인다. 이런 거예요. 여기서 보니까. 와, 밑에 방파제. 와, 시발. 왜 이렇게 바르고 있지? 바다. 너무 멋있다. 와, 얘 식사. 거기서 막 장밥 카톡으로 쇼금을 구입할 수 있는 종룡공원을 만날 수 있습니다. 또, 역사 앞 거북성으로 이어진 구름찬 팬보를 따라 걸어서 자가위를 걷는 장위를 막기해 볼 수 있게 바랍니다. 아틋한 공동관의 vr스타이 수익, 소중한 수익, 다양한 탄하 공간을 만날 수 있습니다. 관광과 이어진 안광공원과 진짜 잔거 아니다 이거말이야 배가 진짜 많네 생각보다 원래는 잔건 아니고 뭐야 와 조심해야겠다 지금 네 지금 전망대에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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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도가 소나무가 많아서 소나무가 없어지면서 거북솜처럼 생겼다 원래는 이 섬이 이 섬만 송도였는데 소나무를 없애주면서 지역 전체를 송도라고 부르고 여긴 거북섬이라고 부르게 된 건가 채소포도 부와드 바로 이제 한번 가만히 가 휴대전 scanner 너무 좋다 지금 여기 앞에 있는 나무 그루터기가 천년이 된 나무라고 하네요 여기 앉으면 오래 살 수 있다고 하니까 한번 앉아 보겠습니다 바다랑 아파트 인테리어색을 바다 색깔로 있네요 바다랑 아파트 인테리어색을 바다 와우 바다랑 아이스크림 바다랑 아이스크림 바다랑 아이스크림 고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승부는 계속 편안히 여행할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나이 나와나? 드디어 우리의 부산 여행이 끝났습니다. 여행을 마친 소망이었대. 진짜 1박 2일밖에 안 되는데 얼마나 알차이 돌았어요. 그냥 시원해서 벌써 잘 것 같아요. 어제 여행하다가 두 번이나 낮잠졌다는 게 사실인가요? 그런 적 없어. 혼인씨가 그랬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부산 처음 간 거잖아. 맞아요. 부산 가기 전이랑 가고 난 후랑 인식이 좀 바뀌었습니다. 부산의 약간 이런 지역은 어떨 것이다 이런 거잖아. 아 맞다. 네. 좀 상급한 사람이 좀 없었긴 했어? 서울이 너무 사람이 너무 많고 확실히 땅값이 비싸고. 먹을 게 진짜 많다는 건지 알겠어. 우선 장점이 바다랑 타는 거짓이랑 바다랑 바로 붙어있어서요. 언제든 바다를 쉽게 보러 갈 수 있다는 점은 서울 시민으로서 좀 보이네요. 이걸로 이제 저희의 여행 마무리하고 저희 이제 좀 자다가 집에 가서 저녁을 먹기로 생각해봅시다. 다음 영상에서 봐요. 안녕.